대저 죽노릇하는 것이 적은 일이리요. 잘 먹고 잘 입기를 위하여 죽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어 살고 죽는 것은 면하고자 하는 일이니. 부처 되려면 내 몸에 있는 내 마음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니. 내 마음을 찾으려면 몸뚱이는 송장으로 알고. 세상 일이 좋으나 좋지 아니하나 다 꿈으로 알고. 사람 죽는 것이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죽는 줄도 알고. 죽으면 지옥에도 가고 짐승도 되고 귀신도 돼야 한없는 고생을 받는 줄을 생각하여. 세상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항상 내 마음을 궁구하되. 보고 듣고 일체일을 생각하는 놈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고. 모양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. 큰가 적은가. 누른가 푸른가. 밝은가 어두운가 의심을 하여 궁구하되. 고양이가 쥐 잡듯하며. 달기 알 안 뜻하며. 늙은 쥐가 쌀든 괴짝 쫓듯하여. 항상 마음을 한 군데 두어 공부하여 잊어버리지 말고. 의심하여 일을 하더라도 의심을 놓치지 말고. 그저 있을 때라도 의심을 하여 지성으로 하여가면. 필경에 내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니. 부디 신심을 내어 공부할지니라.